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렐 한바퀴 반 가고요 한바퀴 반 가고 오늘 가지무침 먹고 필보 좀 잡고 오늘 어쩐 일로 멀끔하냐고요? 나 항상 방송 켰을 때 이래요 머리하고 온 거 아닙니다 머리 감고 안 말린 거예요 그냥 미용실이나 갔다 올 걸 그랬나? 오늘부터 건술은 잡노섬 지방역임 잡노섬이 하루에 몇 시에 열리지? 잡노섬 왜 가냐고? 모험물 나 모험물이 없어 안 그래도 오늘 늦게 일어났다 혼났어 지금 애새끼 키우는 게 더 낫겠대 근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렇지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 얘는 똥도 치워야 되고 기저귀도 깔아야 되고 분유도 나갔는데 나는 그래도 그거는 안 나가잖아 얘는 담백감이 오지게 된다고요?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연초필 때였으면 담백감 많이 나가겠지만 지금은 뭐 아 환각 안 돼 있네 오늘 얘는 마무리하고 얘는 슬렁슬렁 얘네 두 개 슬렁슬렁 좀 해야겠다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거 지금 아브렐 갔다 오면 1시간 20분 안에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 시차 마무리를 1,6 스트레이트 1시간 20분 컷 하실 분 지금부터 빨리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우리 할 수 있다 1시간 20분 컷 하자 아이씨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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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사관문 빡보숨 무빙 자 이번판에 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판 하드 사관문 높이격 보여드리겠 뭐 아니 스왓 되겠지 이거 이거 바운 갑니다 그냥 알아서 깨고 오세요 그냥 알아서 깨고 오세요 아 나 이거 바운트로 안 떠지는구나 아니 뭐 저걸 늦게 들어가서 터지냐 1시간 20분은 무슨 일렘에서 터지는데 1시간 10분 남았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자 높이격 갈게요 요거는 긴 철수가 없어 요거는 긴 철수가 없어 요거는 긴 철수가 없어 아 실패 까비 아 아우 아우 저거 아 저걸 못 먹네 내 소중한 흡연실 똑같이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 내 역경 기운이 느껴진다 아 실행 또 떨어졌네 아 나 이거 요즘 이거 어렵다 어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요? 님들은 안 먹을 줄 알아요 안 먹을 줄 알아 20대는 뭐 젊어보여 님들도 다 끝났어요 인생 20대들이 무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잡노서 간다 안녕 님들 다 간다 제발 하나 둘 셋 고 오 아 건수 칸길이나 먼저 가야겠다 칸길 가실 분? 방팝니다 응 우리를 지킬 것이니 우리를 지킬 것이니 시원하다 그냥 시원하게 있겠네 한 번 더 해야됨 죽지마 샘 이 아저씨가 빨간 날개를 얻을 날이 올까요? 님들 진짜 나 날개 먹는다 오늘 언제까지고 그렇게 놀릴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날이 오늘까지야 개똥 같은 게임 진짜 자 그건 그렇고 항해 협동을 한 번 조지고 싶은데 저 올해 스물다섯 살이냐고요? 아니 아니 스물여섯이요 스물다섯 같이 생겼다는 말을 좀 많이 듣긴 해요 방송에서 이거 하는 거 처음 본다고요? 모든 컨텐츠를 즐겨야지 진정한 로스트 아크임이 아닌가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그게 과연 진짜 백인가 즐기고 있냐고요? 아 그럼요 기택 차라리 옛날이 낫지 않아? 그냥 옛날처럼 바다에 수증탐사랑 뭐 인양이랑 이런 거 다 흩뿌려 놓고 그냥 거기서 확률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가 좀 그리워 아 나도 뭔가 오늘 좀 잔잔한 날인데 하 오늘 같은 날 10렙 도박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일상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네요 10렙 도박 성공하면 10만원 아 아 아 5만원 추가요? 간다 하 잡노송 기다리면서 박을게요 아 잠깐 이성을 놓을 뻔 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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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기다님 시폭력은 거래소에서 사는 게 더 싸대요 아 홍현보성은 경매장이 더 싸구나 아 몰랐네요 이 10..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네요 예 10이퇴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 하 하 하 그래서 아기사 왕지 가나요 향기증 나는데 자 날개 없는 사람들 날개나 먹으러 갑시다 기분 전환이나 좀 하죠 저 10랩 소설이 있으거든요? 아무나 오지 마십시오. 격식에 맞는 분만 오십시오 어우 얌물딱지다 종이종 무조건 되죠? 간다 날개 핑퐁 하지 말랬지 이게 암호가 있을거임 여기서 클릭을 어떤 순서로 하냐에 따라서 날개가 나오고 말고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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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판에서 두번 클릭해주고 전체 카드팩으로 마무리 해주면서 지금 확인을 누르면은 하나 더 가야겠다 안되겠다 날개 없는 사람 오세요 가자 끝났어 끝났어 와 진짜 좀 나와라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다 진짜 잘 보셈 지금 먹습니다 하나 둘 셋 코 하브나 갑시다 일사방 팔게요 제발 숙련팟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브 일육 스트레이트 파티 보다 일사 파티가 무서워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종합을 해봤을 때 일사 파티에서 트라이가 정말 났거든요 진짜 오늘 좀 예민한 날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아 음식 빠졌다 수고 으그 잘한다잉 아 야 좋다잉 빠르다잉 수고 오늘 군단장 여기서 컷 합시다 힘들어서 못하갔다 수박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고 내일 저기나 좀 합시다 잘 먹지 않겠다 리허설 Tout zusammen 예전 여러분 여러분